여러분, 오늘 먹을 음식은 모듬초밥. 오늘 먹을 음식은 모듬초밥. 참치, 참다랑어 뱃살, 연어 뱃살, 간장새우, 생새우, 광어 지느러미, 계란, 초고기 초밥, 광어 김치 초밥, 날치알구남, 면허알구남, 황새치 뱃살, 락교랑, 초생강 넣은 간장 있고요. 블랙타이거 새우 튀김이랑, 타르타르 소스랑, 김치 유부 주머니탕, 음료는 켈리입니다. 자, 먹겠습니다. 세팅하느라 막 뛰어다녔더니. 너무 더워서 맥주 먼저 한잔할게요. 너무 더워서 맥주 먼저 한잔할게요. 비주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엄청 맛있어요 더 맛있더라구요 맛있게 먹었지만 야채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지만 그냥 먹어도 맛있게 먹는다 그냥 먹어야지 요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엔진이 오징어 계란 오징어 계란 콜라 탕후라이 새우가 엄청 커요 새우가 엄청 커요 뼈지압해 새우를 쓰기 전 어떨까 내게 생선을 다 먹으려면 뼈는 조각 맥주의 현재는 강도룩이 있어 Sheng 세우는 안에 넣는utch 너무 맛있어 마지막은 초콜릿 고춧가루 아... 계란! 연어 알이 엄청 영롱해요 그리고 이 튀김은 단 Ой 연어 너무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참다랑어 뱃살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참다랑어 뱃살입니다 이게 하나에 5,500원인가 해서 두개밖에 못 시켰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에 날씨가 바를 것 같아요 다같음 한잔 다같은 맛 혀가 엄청 두툼하지 않아요 회가 엄청 두툼하지 않아요 트래퍼 전복 매우 굵붕 아까 배가 잘 어울렸어요 당면과 다진 고기가 들어있어요 find the 햄버섯 순 human 정림 연어 7 호 2 바람 오징어 양념장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